아 아 아 우리한테 완전히 꼴졌어요 힘들면 죽어 일로와 뭉치야 뭉치 일로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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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버려 두면 두 시간 세 시간까지도 가 힘들면 죽어 nunca 야 아직 안되긴 수요 수종 样 형 이리와 이리와 그 전에는 오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풀도 뜯어 먹고 이제 뭉치가 나오기만 하면 같이 놀다고 하니까 물에서 잘 안 나와 뭉치야 이리와 밤에 뭐해 인마 뭉치야 이리 나와 뭉치야 이리 나와 이리와 아니 혹시라도 뭐 하다가 물 한가운데서 못 나오면 또 빠져서 죽을까 왜 어 이렇게 진짜 저 우리가 염멋가도 높아야 가방 운명소 있는데 요 또 거짓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